방금 소개받은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 직전회장 홍성경입니다. 먼저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린 소통을 하고 계시는 김경희 이천시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입니다. 송석준 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의장님 김하식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천시의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합니다. 이분 역시 저희 회원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민회 회장님을 맡고 강원도민회를 책임지고 있는 황인구 회장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우회 회장님 소개합니다. 양경모 회장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우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전현아 연합동문회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광채 전광재 전광재 제일 맛 선배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전광재 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전광재 회장님 그리고 김순식 회장님 두 분만 대표로 소개하고 회장님들 오신 분들 우리 향태협의회 회장님 역대장님 계시면 일어나주세요.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바로 이어서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일절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반주에 맞춰 아멘 지금부터 2022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 회원 및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준기입니다 우리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는 강원도민회, 영남향회, 이원회, 이천시연합동문회, 충청향회, 효남향회, 이천시향체배 등 7개 단체 2700명의 회원들이 이천지역발전협의회는 화합하고 침묵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창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1월에 처음 행사를 어렵게 치렀고 이번이 두 번째 개최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입니다 비록 추운 날씨지만 오늘 이곳 서히테마파크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기뻐 행복합니다 그리고 바쁠 일정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 얼림 한마당 축제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우리 협의회에 온 모두가 한마당이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의 발전을 한뜻으로 화합하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정성껏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해 주신 7개 단체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경익 이천시장님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하시 이천시의 의장님을 비롯해 시도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천시 지역화의 발전을 위해 및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회원 및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멋지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익 이천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천시장 김경익입니다 오늘 이천이 하나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천의 뿌리 이원회 또 이천의 양대 기둥 우리 향토협의회하고 연합동문회 또 그 안에 구성원으로 우리 강원도민의 호남향의회 충청향의회 영남향의회 이렇게 오늘 다 다 모이셨어요 오늘 이렇게 모이셔서 통합된 우리 화합하고 통합된 이 기운을 몰아서 민선 8기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좋고 늦가을에 정치도 느끼시면서 즐겁고 아주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기분좋으시죠 네 오늘 이곳은 이천에서 가장 또 전기가 좋은 효양산자락입니다 금성화재와 불로초의 전설이 살아있는 그리고 또 우리 이천이 배출한 최고의 인물 서희 선생의 향기가 느껴지는 바로 이 서희 테마파크에서 우리 이천씨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천씨의 자랑이신 이천씨의 우리 7개단체 이원의 향토비의 연합동문회 그리고 영호남 강원 충청향회 우리 회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천의 각 영역을 대표하는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이천의 자랑 이천의 꿈을 같이 논의하는 또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곳의 향기가 느껴지는 서희 선생의 바로 정치철학도 상생과 조화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서로의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 서희 선생이 꿈꿨던 그런 세상이고 저 국회의원 송석준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실천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에서는 지역 갈등 없습니다. 또 세대 갈등 없습니다. 영역 간 갈등 없습니다. 이렇게 이천시 지역화와 발전협회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실현하는데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 아름다운 이천의 전통을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우리 이번 민선 8길이 끌어갈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김하식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도의원님들도 다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뜻 잘 맞들어서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다 같이 국정 도정 시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이천시 지역화와 발전협회에서 꿈꾸는 멋진 이천 멋진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마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하늘이 내려주는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또 아주 화사한 날씨 속에서 오늘 여러분 한껏 즐기시고 하나가 되면서 인상의 노고를 내밀으시고 이천시의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마음껏 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추억 남기시고 또 한 해의 마무리 잘하셔서 이제 2022년을 넘어서 2023년에는 우리가 보다 코로나 대기관에서 건강하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불행한 참사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펼쳐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의 축하의 인사를 가늠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시의회 의장 김하식입니다. 먼저 저희 고향 이 자리가 마음리에요. 마음리에 이렇게 가재 잡던 이런 곳인데 여기 찾아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축사를 다들 하셨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연합동문회나 이원회나 향토협회에는 제가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강원도민회, 호남향회, 영남향회, 충청향회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76년도에 무지개 스튜디오를 하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나 사회 단체활동을 두루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2시 활동을 통해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연합동문회를 통해서 많은 곳도 배우고 지역에 느끼고 왔습니다. 예전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기도 이천에 대한민국에 이런 단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향토협의회, 연합동문회, 장원, 기수별연합회 대한민국에 이런 기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각 향후회에서 이천에 오셔서 자리를 잡고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 향후회를 조직을 해서 이렇게 오늘 주의 두 번째인데 너무 시장님께서도 되게 뿌듯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뒤에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함께 협력해 나가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시장님께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의님들 다 함께 오셨지만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은 언제든 지적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과 질타, 격려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대회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일전에 이천의 발전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사당해주신 김경희 이천시장님, 송석준 국회의원님,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선수 우리 선수단은 제2회 2020년 화합발전 연기회 어울린 한바닥 지역 대회를 맞이하여 배우플레이리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상당히 겨룰 것을 엄숙히 선수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선수대표 2020년 동문의 박수성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축하공연 김민주 트로트장군 아랑고공연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 이분들은 박수 끊어지면 안 나옵니다. 계속 쳐야 돼 박수. 집이야 피곤해서 원래 지금 자려고 아 그래? 잠깐 불렸더니 오늘 피곤했나보네. 얼른 자 어 그만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랑을 미박 샀는데 밝음을 지켰네 그래도 그래도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건 난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자 그럼 건배부터 하자 흐흐흐흐흐흐 야 이천은 술이 먼저구나 괜찮아 뭐 먹고 딸 자르면 되니까 어 그럼 자 좋네 어 근데 이분은 주민증 까야 되겠다 너무 근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